. . . . . . . . 어.. 한손에는.. 흐어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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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딱딱딱 자세교정이야 진짜 가지갈게 다 나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지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아이씨 그거 없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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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좀 까다롭겠는데 저 가운데 저거 뭐 저게 뭐지? 저거 뭘 뽀개란 얘기야 뭐야? 장치를 클릭하는 건가 저거 아 뽀개는 거네 너 냉찜질 좀 받아볼래? 아 아 뭐야 터지잖아 자 그냥 몹을 다 잡다보면 뭐 어딘가 길이 열리겠지 뒤지지만 않으면 돼 조심조심 아이씨 아이씨 이따 저거 그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쩝! 오 죽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쩔어요 임시재님 감사합니다. 미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도 좀, 찜질 좀 받자. 아, 얘 무서운 놈이잖아. 얘는 무서워. 이게 무슨 말인지요. 찜질 좀 받을래. 제이너들은 스틸를 보고 있어요. 아... 아 여기 뭐 어두워서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아 여기 길이 있네 아아 찾았다 하아 근데 잠깐만 이걸 클릭을 하면 애들 다 리셋 될 거 아니야 그냥 클릭하기 싫다 그냥 클릭하기 싫어요 젠장 그럼 없어요 그것 어렵다 Reg의 밧바та 맛을 봐라 뭐야 저거 와 이거 앞뒤로 다 떨어지는 길이네 휴대전자 뭘 던지는가 빨리 해 미쓰나리 잔당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뭐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바로 왔어 왕이 구현다 파다 칼리버 를 맞고 하라 ... ... ... ... 딱밤이 아주 그냥 찰져요 흐흐흐 아이고 아흐 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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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왜 이렇게 열어갈래야 운천이네 빤스가 삼각빤스야 전세물병 뭐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지? 아 진짜 복날 뭐 두드러 패듯이 막 그냥 사정없이 휴가이고 버린다 그냥 와 이거 함정같은데? 아 큰일 났다 저 위에 저 총탄 쏘는 애가 있는데 이거 불안한데 아 뭔가 좀 불안해 저 위에 총 쏘는 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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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맞았지? 눈 맞았나? 아, 얘가 열쇠가 있구나. 요 녀석이 열쇠가 있었구만. 아까 밑에 저기 함정 앞에 그 방문도 열 수 있겠네요. 고기 안 뚱떻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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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반에는 내 템 쓸만한 게 많이 나왔는데 후반에는 아예 안 나오네. 좀 심할 정도로. 고기 안 뚱떻어리. 고기 안 뚱떻어리. 고기 안 뚱떻어리. 고기 안 뚱떻어리. 이거 혹시 돌? 니가 울렸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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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aming 여긴 어디? 얘는 안 터지나? 아까 애들은 막 다 터지던데? 어우 여기다 여긴 어디란 말인가? 아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아 저거 왜 이렇게 바랍니다 그럼 alguma 어쨌기? 호우 형 조용하자 고 Everyone 맹찜질이다 여왕 살짝 위험했어, 살짝. 어? 이거 칼 아닌가? 538짜리. 내 이름은 상자, 너가 위에서 나선 계단을 바라보던 곳 근처에 있었지. 하천엠부스 꼬치라고 불린다. 꼬치 꼬치. 꼬치. 한번 싸울까? 어? 뭐야? 저장이잖아? 문을 열어야 하네? 여기서 열어야 하는갑네 쉐일러문님 감사합니다 어? 어? 모느노베시 도끼 근데 피가 많이 안차네. 죽여봐야. 143밖에 안차. 143. 누구 꼬입을지. 몽둥이가 최고시다. 143. 누구 꼬입을지. 154. 뷰루le . . . . . 와누도를 베는 자 ㅜㅜㅜ ㅜㅜ Grand 100 C ㅜㅜ 딱! 열어주고 저장 이리 봐봐 하나 할까? 111 올릴 게 없다 이제 근력이라도 하나 찍어줄까? 체력 올리나 근력 올리나 피통 올라가는 건 똑같거든 무력 올려주니깐 공격력이 좀 올라가네 아 돌무더기 뒤쪽에